아침 일찍 움직이자던 우리는 10시가 돼서 숙소를 나가게 됩니다. 지금 무언가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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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문장 뭔가 새로 산 신발인데 뭔가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회노공원입니다. 여기를 가로질러서 타마고 샌드위치가 있는 카페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타마고 샌드위치 회노공원 이번에 올라왔더니 카페가 하나 있네요. 양식 레스토랑 같기도 하고 구회노공원에서 들어와 보니 이렇게 주요 문화재라는 뭐 그런 곳이 있는데요. 앞에는 이렇게 무릎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회노공원 기요미즈 관음당 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동상이라고 하네요. 건강 빌어주는 곳? 소원도 빌고 그런 곳이야? 부주지압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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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덕밥 네 300년 됐다고 그랬나? 300년 됐다고 그랬나? 300년 됐다고 그랬나? 장어 덕밥 이지에이 우메카이 테이 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지에이 우메카이 테이 이지에이 우메카이 테이 빛이 아주 예쁘게 들어갑니다. 여기 봐야지. 어디 군데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치오다쿠 있고 여기는 다른데 엄청 많다는 얘기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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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문장 여기 봐봐 점심 한정으로 런칭에 있는 사모르구스 신용카드는 대형 아닙니다. 여포차가 하나였습니다. 간장은 이렇게 우에노 공원 동조공입니다. 동조공에 들어왔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신사 이런 데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하는 건가? 많아 보이는 서양이들 우에노 동물원 이게 뭐 하는거야? 팬더 온거지? 팬더를 보려는 시간이 정해져있고 입장시 티켓을 나눠줍니다. 근데 지금 12시 10분권은 저희가 볼 수 없고 그런거지? 무슨일이 있었나봐 팬더 엉덩이 맞아 입 벌리고 자고 있는 팬더입니다. 한국어로 이름이 써있어요 여기서 수영을 치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저기서 열심히 닦고 있어요 몸 손질 얘들 이상한 소리네 초점이 잘 안 잡히네 세봐 호랑이가 부네 동파런스 동파런스이 엄청 귀엽다 호랑이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표정 저 countries 은채르래기 너무 색이 예뻐요 또 그치 토크리카 자네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제 옆에 애랑 찜질하는 것 같아 뜨겁을 것 같은데 그치? 저 옆에 자는 애들이 있고 소리 지르는 애들이 있고 쟤네 온천한 애들 아냐? 저기도 있고 여기저기 있네 딱 커 1,2,3,4, 다시 1,2,3,4 템포 멈추고 와 크다 3,590km 자고 있는 펜포 모노레일 타고 다른 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악어가 있는 곳 모노레일 타고 뒤로 가죠 여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이 말라서 뭐 하나 먹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어요 모노레일입니다 완전 멈춰있어 홍화기인가? 홍화기인가? 그들이 뜨거운 햇살이 피해 쉬고 있어요 뭔가 거대한 독수리인가? 뭐지? 여기 동아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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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하고 있어 고마워 소실하고 있어 대단한 고고기까지 모은거 모은거 광고기 상상 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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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러 마리 있어야되어 있어 저렇게 쉬이 하는거야? 없었다가 생겼지?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앙컷이 열심히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네 빠르다 징그러 봐봐 얘네 두르자 왜 앞으로 뒤로 먹다갔다 해야지 위기가 발생했다 빨리 미어캣을 영영을 보여줘 엄청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뭔가 닌자 약간 닌자 그런 느낌 빠르다 빠르다 움직여라 다리를 건너라 우리 뭐야? 이러면서 보고 있어 또 들어갔나봐 더워서 그런가봐 귀엽다 일어났어 귀엽고 있어 비약괴처럼 생긴거 새끼들 여기 다 쳐다본다니까? 염색한 털같은데 또 멈춰 제리케 스테이 드리케 스테이 비약관만 비약관만 가방 다큐맨 각 구역별로 30초 씩 찍을 수 있습니다 암호에 매달려서 자는거야? 어떻게 올라갔어? 아 저기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쥐에 진짜 웃기다 툴리스 커피 스타야도 있고 우앤호 정말 크네요 생각보다 먹을때가 많아요 저희는 지금 이센 본점 본가스 맛집을 가고 있습니다 울면 옆에 이센 본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야? 이센 돈가스 본점 들어왔습니다 1시간 15분 그 시간에 와서 손님이 없네요 이센 본점입니다 문장 시킨게 뭐야? 이거 히똥채 한입 크기로 나오는 3가지야 그럼? 단시만이지 닭 백실에 골고루 됐습니다 응 다 맛있겠지 어? 이센 돈가스 진짜 맛있어요 꼭 드세요 소스가 따로 안나와서 이걸 뿌려주시면 됩니다 전화통화가 안돼요 맛있었지? 맛있었지? 정식 시켰을 때 주는거지? 우와 여기는 파르코입니다 우야노 파르코입니다 우야노 파르코입니다 홈케이크 레스토랑 카페 이름은 뭐야? 일본으로 돼지 그랬었는데 아 그래? 아 여기 앞에 완전 일본으로 돼지 완전 일본으로 돼지 외국인들은 잘 아네 영어 메뉴 사이인데 차도 있고 팬케이크 팬케이크가 기대가 되어있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30분 밖에 안걸리네 30분 밖에 안걸리네 우리 수이카 있나? 우리 수이카 있나? 냄새는 정말 좋네요 과연 그 맛은? 맛있었다 저희는 도쿄타워 예약한게 생각나서 가고 있습니다 도쿄타워 나가는 출구 써있습니다 도쿄타워입니다 생각보다 좀 작은 느낌? 여기다 타러갑니다 도쿄타워였습니다 도쿄타워입니다 도쿄타워입니다 도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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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온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얼마좋아? 축구도 한다 저기 지금 동생이 있는거 아니야? 도쿄타워에 있는 카페입니다 아이스크림 커피 케이크를 파네요 스카이트리 아니다 도쿄타워 카페에서 본 적막 정말 좋아요 해질 시간에 여기서 보는게 될 것 같아요 힘주기 시작했어 좋다 좋다 어때? 금 발 올려봐 이렇게 나 무거워서 떨어질 것 같아 지나가면 힘들어 하트 하트 보이네 짠 맛있다 짠 이게 더 짱인데 2단첨 2단첨 문자들 1단첨 2단첨 도쿄타워 1단첨 도쿄타워 도쿄타워 드디어 올라갔다 왔습니다 지금 2단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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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은 이렇게 차들끼리 등록하는데 좋아요 우에노역 도착해서 요도바시 카메라로 갑니다 아메요코 시장 거리에 술집들 두번째날 저녁 아메요코 시장안에 여기 이름이 뭘까? 카센이치바 카센이치바라는 어제론 고추요리를 파는 술집이 왔습니다 아 맛있어 오늘 안주에요 맛있겠다 맛있어 어떠신가요? 맛이 어떠신가요? 알겠어요 우리 맥주 왜 안주냐 짠 여기값이 350개인이요? 네 오케이 총 얼마 나온거야? 3,900원 거의 4만원 이제 저희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유치란 라멘 라면 그리고 나서 매운 당근 면은 부드러운 거 했다 우리 무뎌 아니다 10회입니다 생맥주 15분 정도 주석오 유치란 입성 라면을 팔기도 하는데 집에서 보면요 그 맛이 안납니다 그 맛에 좀 더 맛있게 먹었어요 하사 580개 라면을 살짝 누르고 접어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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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flip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욕 바다 이소마루 수산입니다 이소마루 수산 미리 예약할 수 있는데요 예약 방법은 본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질환 먹고 편의점으로 마무리입니다 이거 선전하던데? 아 이런가? 이런가? 이런 건 또 그리야 존이댓 광고하는 거? 그게 아사히야 그렇지 아사히였지 맥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뭐 있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미는 부로 빙 ví주